자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10차 모의고사 A형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22년 개정교육과정에 동아시아 역사기행 관련 과목 내용이다 자 기획의 내용을 써보고 이윤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동아시아 역사기행은 진로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은데 동아시아 역사기행은 학습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유무용의 문화유산 및 역사연정을 탐구하여 동아시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통합적인 군용잡힌 역사의 일을 도모한다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여하는 시민으로서 성장하며 이게 진로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한다 그래서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 역사기행의 성취기술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 니은에 들어갈 것이 뭐냐라는 거죠 동아시아는 경제적으로 볼 때 유목세계, 농경세계, 해양세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해양세계로서 각각 생업, 음식, 주거인데 해양세계가 들어간 것은 제 생각에는 일본도 거기에 속하겠지만 동남아시아 쪽하고 연결되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출문이 나왔지만 동아시아 소액 범위가 동북아시아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까지 확대됐잖아요 그래서 이건과 연결돼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사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역국가의 명칭을 써보고 니은의 조치에 의도를 쓰시오 기역의 군대가 당시 양란 항자가 있던 강릉을 진격하여 그날 바로 성을 함락시켰다 원제를 사로잡아 죽이고 백강과 살인 백성들을 포로잡아 뚫고 왔다 이들 중 10만여 가곡의 노비를 달락했으며 이들 면한 것은 고 200여 값뿐이다 소차를 강릉에서 양란 군주를 세워서 했는데 이 부분이 서희의 속격을 만들었다 이게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서희가 그 당시 남조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남조를 공격했는데 그때 남조가 양란 말기 때 양란 힘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공격을 해서 그쪽 양지강 중류 지역에 강릉이 오늘날 호남선, 호복선 일대거든요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자기가 속격을 삼았는데 이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서희가 남자의 양란을 공격해서 양지강 중류의 후랑이라는 개대정권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서희고 속격은 후랑이에요 후랑 후랑 그래서 있고 이때 진폐선 그 일당들은 일당이나 좀 그런데 그 무리들은 그 당시 양지강 하류에 새로운 나라가 있었는데 진이죠 그래서 남조국가의 마지막 진은 다른 왕조와 달리 당내 반쪽짜리를 지배했고 양지강 중류는 후랑이라는 왕조 그러니까 서희의 속고 개래 왕조가 지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북위 초기에는 거리는 나라가 36개였고 대성이 99개였으나 그 뒤에 대부분 대가 끊어지고 살았다 이때 공이 큰 여러 장군들은 36개의 나이 후에 삼고 그 나라 강으로 공이 큰 자들은 99개의 성의 후손으로 삼았다 그래서 여기는 북위와 관련된 북위 성들을 복구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어떤 의미를 했냐 이거는 호족으로서 그러니까 호족이란 오랑케오자죠 이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조치였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있는데 요게 띄어쓰기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있는데 사업은 아시아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서해가 남주의 양란을 공략하여 혼양이라는 계대정권을 세움으로써 통일의 첫 발을 내뛰었을 때 북위 초기에 있었다는 36개 나라와 99개의 성실을 복원했는데 아마 이제 북위 초기에 있었던 게 36개 나라와 99개는 좀 가장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는 아마 북위가 이제 그전에 선비족들이 유목 민족들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국가와 요 정도의 부족들과 요 정도의 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전됐다 이런 거죠 숫자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 여러 부족들과 여러 성실을 복구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은 곧 호족으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조치였다 그래서 특히 이 호성의 재시행을 자신이 권한이구나 한족 군인들까지 포함한 것 뿐만 아니라 북주 때 그 간항을 모두 도우고 있었던 거로 통일하여 동지성을 강화시켰다 자기의 본관을 이제 각각 동일하게 이제 해가지고 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한족 군사 군대 지휘관까지 다 포함돼서 이게 아마 강릉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릉 집단이 선비족과 호족의 연합 집단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게 요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획의 용어를 쓰시오 그리고 1930년대에 니은이 주장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운동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게 이제 그 당시 어떤 논의가 있는데 1910년대에 민본주의라는 것들이 등장했어요 이렇게 민본주의 용어거든요 자 민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민주주의적 요소와 청왕 주권적인 요소를 같이 뭐냐면 혼합시킨 거야 청왕이 뭐냐면 권력을 갖는 건 정당하고 있지만 그 권력을 뭐냐면 뭘로 민의 국민에 위해서 그다음에 신민이죠 신민에 위해서 써야 된다 함부로 권력을 남용해서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청왕 주권론과 민주주의의 혼합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기획은 민본주의 이렇게 용어인데 그 다음에 쓰였던 용어예요 민본주의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청왕파의 국가의 주제였어 이걸 명확히 한 운동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예전에서 시험문에 나왔던 국채명징이죠 국채명징 그래서 청왕기간제설과 그 다음에 청왕주권론 이렇게 있는데 요건 이제 뭐냐면 대입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그 그 당시 이제 뭐냐면 하쇼 정권이 국채명징운동을 통해서 좀 청왕주권을 확실히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관련된 것은 예전하면 시험문제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 밑에 있는데 주 2번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35년 법학자였던 민호베 다스키 측에 청왕기간서를 배제하고 청왕은 하나의 국가기간이다 이렇게는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지금은 대통령도 이제 국회의원도 하나의 헌법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건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국채명징운동은 바로 체제혁신한강은 인협적 공세였다 국가주의 세욕은 통치권이 주최한 국가이며 그리고 원수인 청왕은 최고기간이며 매일이 말일이 정신인 국채에 위반된 주장 주장된 주장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래서 이제 정설이죠 정시장 하여튼 일단 정치적인 어떤 그 견해를 정설이 뭐냐면 위반된 주장으로 비난하면서 청왕주권성을 내려섰다 그걸 명확히 했던 운동이 국채명징운동이다. 이거 애호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을 보죠. 구한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볼게요. 니은의 저자가 미국과 수교를 추천한 이유를 한 가지 서수해보고 예문 내용 제의죠. 그리고 기읍 관련된 내용의 입각에서 김홍직이 보종에게 강조한 내용이 무엇인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거는 조선책략 관련된 내용, 조선책략. 그래서 미국하고 수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있는데 조선책략 관련된 내용이 항주신이죠. 항주신이 왜 추천했냐, 미국. 미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다른 국가를 침탈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 목적이 있는 거지 다른 나라를 침탈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기읍 관련된 조약을 고치고 도와줬으니 이렇게 있는데 일본하고 그 당시 이제 여기 보면 일본과의 왕래에 있어서 통상을 권유하고 군사원을 권유하고 조약을 고치고 했다는 게 뭐냐면 매일 간세 개정 약서요. 그래서 그 당시 미국하고 일본하고 간세 개정할 때 일본의 간세 자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때 이걸 바탕으로 일본하고 조선이 예전에 무간세였잖아요. 무간세를 간세로 할 때 해야 된다. 미국의 어떤 모델로 해서 세워갖고 있고 나중에 종이수호통상조약도 뭐냐면 간세 자주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죠. 물론 간세 자주권이 있다고 해서 약간 이제 뭐냐, 뒤에 석정간세보다는 간세폭을 좀 약간 더 늘려줬다. 자율적으로 늘려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조선 정부가 간세를 정할 때 폭을 좀 넓어줬다. 이렇게 간세폭을. 그래서 이른 측면에서 간세 자주권은 이제 하지만 하여튼 이걸 이제 했고 종이수호통상조약 때도 미일 간세 개정 약서가 일종의 롤모델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역할 모델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관련된 내용은 좀 어렸지만 시민한국사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자, 1878년 미국과 일본은 매일 간세 개정 약서를 차게 됐다. 이를 통해서 일본은 1858년 미일 수호통상조약의 석정간세와 그다음에 1860년 간제약세 5% 수익간세를 조합을 폐기하고 간세 자주권 확보 및 무역 관련 규정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잠전적으로 보장받았다. 그러나 미일 간세 개정 약서는 일본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들은 이 내용에 동의하여 만 과제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만 적용된 거지 체육대우가 적용되지 않았다. 뭐 그런 내용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자, 생각 스카우스 역사사고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예전에 한번 시험물에 나왔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 출처 확인, 학증, 맥락화 그다음에 이제 맥락화는 언어적 맥락이 이렇게 있고 뭐 비교적 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이런 4단계의 내용이 이제 있는데 예전에 나왔던 건 저 출처 확인만 나왔어요. 출처 확인. 그래갖고 이걸 이제 가지고 이제 좀 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예문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예문에 따라서 어떤지 보죠. 일단은 고등학교 2학년 세계사 수업에서 동학농민운동 관련 다른 문건을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을 중국의 태평정부운동과 연계시켜 설명했다.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에게 가와 다의 학습자를 지시하고 드레이크의 이윤을 중심으로 학생들 역사사고 과정을 살펴봤다. 그렇게 있거든요. 가는 이 오재형의 동학사죠. 이게 좀 꽃빛도 됐는데 자 오재형의 동학사는 이게 사료라고 보기엔 좀 그래. 왜냐면 오재형이 쓴 동학을 소지로 한 소설책이에요. 근데 이제 동학교들이 남았던 기록 중에 요것밖에 없으니까 조가서에서는 좀 많이 뭐냐면 갈채를 해놨거든요. 여기 씹어놓고 근데 이게 사실이냐 팩트냐 요건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였냐면 나 사료를 보죠. 나 여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주로 그 당시 동학교를 진압했던 정부군 그 다음에 1번 측 그 다음에 자칭 의병이라고 이제 읽었던 양반 유생들의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요걸 정리해놓은 거거든요.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사료에 갖고 나오는 걸 제가 이제 여기 발췌해놨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읽고 요거는 이제 소설책인데 반해서 요거는 1차 사료죠. 물론 동학교도의 입장에 쓰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진 않았죠. 그래서 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조사해갖고 적어놓은 거야. 신문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조정문제는 그 당대 1860년대에 어 이게 이제 근데 좀 약간 뒤죠. 동학교민은 하여튼 그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19세기 중후방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농민운동이잖아. 이게 이것도 그래서 동학동 농민운동이면서 종교운동 성격되고 있고 이것도 농민운동과 종교운동 성격이 있고 시기적으로 약간 이게 뒤지만 약간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거야. 자 그래서 세계사료를 제시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역사의 사고 과정을 볼게요. 자 기획단계 보면 자 가져자는 오지영입니다. 오지영은 동학농민운동을 참여했지만 그 당시에 나이가 어렵고 그 뭐냐면 어렵고 이게 못한 것 같은데 어렵고 이제 그 뭐냐면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학사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후에 오지영이 자신의 경험을 가장해서 쓴 소설책이고 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습니다. 자 여기는 뭐하는 단계일까? 첫 번째 학증이죠. 그래서 학증이 아니라 출처 확인이죠. 출처 확인 사료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단계잖아요. 출처 확인 쓰면 되고 자 여기 이번 니은을 보죠. 자 나자조는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한 그 당시 정부군 일본군 양반대의 글들을 항목별로 이제 뭐냐면 정리하는 자료입니다. 가자조와 나자조 어떤 종교를 비교해 각자조의 신뢰성을 갖고 있는 자 이거는 뭐냐면 출처 확인 그 다음에는 학증이 학증 그래서 가와 나를 서로 비교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신뢰성을 갖고 있는 이게 이제 사료 비판 단계고 이건 이제 교차 분석이라고 하죠. 교차 분석 교차 분석 정도 할 정도면 상당한 뭐냐면 직인한 능력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기 보면 이제 맥락화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맥락화 여기 보면 자 여기 디옷 단계를 보면 가와 나자조에서 나오는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는 농민들 입장에서 공공적 우수와 조세제를 부합해서 탑파하자고자 하는 목사였지만 양반 유생들 입장에서는 조세특권의 신분제에 부정한 논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니은의 가 밑에 밑줄 친는 토지소유권을 분배하자 주장에다가 토지경제권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디의 단계에 속하냐면 유추적 맥락화에 속하죠. 맥락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추적 맥락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추적 맥락화라는 건 뭐냐 하면 그 당시 동시대인들을 비교하여 특정한 생각의 주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유를 보고 각각의 목소리가 어떤 입장에 대변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추적 맥락화. 자, 그 다음에 아, 이게 유추적 맥락화 이렇게 있고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있고, 디귿이 유추적 맥락화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유추적 맥락화고 어, 그 다음에 어, 제가 다시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맥락화인데 다시 넘어갈게요, 제가. 네, 잘못 설명했어요. 이게 맥락화고, 여기 보면 가와나자료에서 나타난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는 농민들 입장에서 공군요구세와 조세제대 불남주세 타파 항구고, 양반 유생들 입장에서는 조세특권과 신분제 부정한 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추적 맥락화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에 밑줄 친 내용은 토지 소유권을 분배하고자 하는 주장이 아니라 토지 경작권을 분배하자는 의미입니다. 이건 언어적 맥락화예요. 자, 유추적 맥락화는 동시대인. 농민들과 양반이들은 그 당시 동시대인이죠. 그래서 이걸 비교해서 특정한 생각의 주장이 어디에 위치했는가.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얘네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언어적 맥락화는 그 당시 이제 토지 소유권의 언어가 어떤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거죠. 언어적 맥락화. 그래서 이제 이런 언어적 맥락화. 여기서 디귿에 들어가서 맥락화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는, 비는 뭐냐면 비교적 사구예요. 자, 보면 19세기 때 중후반 때 동학농민운동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태평천국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사조가 이제 태평천국 운동이잖아요. 자, 볼 때 태평천국 운동은 동학농민운동과 함께 종교를 기반하고 있고, 균등경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 비슷하다. 그러나 태평천국 운동이 기독교를 바탕하고 있지만 동학농민운동을 기독교 부정하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비교적 사고는 이런 것은 뭐냐면 서로 다른 테스트 간의 관련성을 구성하는 거죠. 여기 이거하고 이걸. 그리고 분석 분석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아이디어와 사건을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한국에서 동학농민운동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중국의 태평천국 운동의 사고를 비교, 공통증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거죠. 비교적 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남색 책에 있는 내용이 있죠. 예문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고민 고민해가지고 예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해하실 때 이걸 이걸 대입해갖고 이제 그러니까 이걸 이해했을 때 그 당시 이제 그 역사사고 과정을 이제 할 때 생각 습관으로서 이제 역사사고와 같이 녹색 책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그 예문을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녹색 책의 의문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드레이크 이론. 그러니까 생각 습관으로서의 역사사고. 드레이크 이론을 이제 바탕으로 답안을 구성하고요. 전제는 중고에요. 기읍과 디귿의 단계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기읍은 이제 그 출처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맥락하죠. 맥락하. 그 다음에 ㄴ 단계의 교육적 효과를 한 가지 쓰시오. 그리고 이 ㄴ 단계는 이제 학증이잖아요. 그 학증의 단계 교육적 효과는 자 역사적 능숙성을 달성할 수 있다. 문서 분석에서 역사적 이해 수준 높일 수 있다. 그래서 학증 정도 가려면 황당한 수준의 어떤 그런 문서 분석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ㄹ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 여기가 이제 언어적 맥락하죠. 언어적 맥락한 이유가 뭐냐. 자 이거는 그 동시대 언어에서 어이가 가진 의미를 정확히 말한 거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사가 ㄴ 단계 하는 이유를 쓰시오. 자. 이유를 보면 역사가들이 당시 세계의 다른 부분 정권까지 기술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제 동학농리운동을 넘어서 비슷한 해평천국 운동을 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5번을 볼게요. 비교사고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이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거 사료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자. 문서를 읽는 동안 역사가들의 해석과 1차 사료 속에서 확증되는 과정을 유의하면서 서로 다른 테스트 간의 관련성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또한 문서 분석을 통해 당대 다른 지역에서 아이디어 및 사건들과 비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6번 문제 풀어볼게요. 6번 문제. 자. 다음은 조선시대에 관련된 자료이다. 자. 그래서 이제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이제 그 가 사료는 시내통공 관련된 사료예요. 이건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죠. 최재공이 이제 시내통공 관련된 조치. 6위 전후에 그런 금난정권을 폐지해라. 그런 상소고. 저희 받아들여서 6위 전후에 금난정권이 폐지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일성론에 있는 사료는 예전에 03년 기출 문제에 나왔던 난정과 관련된 사료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 기출 사료들을 한번 여기 끌어서 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병역은 여기 밑에 있죠. 여기. 옆에 읽어보시고. 뒤에 있어요. 답안지 뒤에. 이건 제가 캡처해서 여기 배치시켜놓은 거고요. 자. 보면 기육이 가상소를 올린 경제 배경을 써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요거는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 자. 시전상인에 대한 도시블린층. 영세상인. 소세상인의 저항과 물가 문제. 사실 심각했기 때문에. 특히 이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한 내용이 있죠. 여기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있는데. 어. 자신이 어릴 때는 물가가 낮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도구 때문에. 시전상의 도구 때문에. 또 뭐냐면. 물가가 올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용어를 쓰고. 자. 니은의 용어는 여기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이제 뭘 들어가냐면. 난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나자류에 보이는 니은 관련된 분쟁의 유형을 쓰시오. 여기 난전의 유형이 있는데. 난전의 유형이 특히 세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형은. 정형적인 이제 뭐냐면. 난전이요. 시전상인과 사상 간의 대립. 그 다음에 시전상인과 시전상인의 대립. 그 다음에 시전상인과. 그 다음에 직접 생산자. 수공업자 간의 대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요거죠. 요 내용. 공산유형 기출문제인데. 공산유형 기출문제는 이 유형 외에 다른 유형을 쓰고.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는 요 유형을 쓰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은. 모자전과 상전상인데.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시간에 잘 설명했으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유형 쓸 때는. 이제 뭐냐면. 시전상인의 치근물품에 따로 받았다. 시전상인 안에서도 난전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의 권한이 주어진 이유를. 디근내용과 연결시켜 보시오. 자. 결박할 형중앙선거에 잡아놓다. 창란권이라고. 금난전권 중에. 그래서 요걸 왜 줬냐. 이걸 뭐해. 디근내용과 함께. 디근내용은 요거죠. 자. 그래서 오로지 유기전의 유형은 나라의 일을 수용하는 것. 국역 부담하고 관련된 것. 그러니까 유기전 상인들이 국역을 이제 수용하면서 이제 그 대가로. 정부가 요구하는 청나라에게 줬던 물품들이나 조공품 이런 것들 사준 대가로 그거에 대한 특권을 이제 준 거죠. 네. 그래서 유기전 상인들 보호 육성하면서 국화 수요에 필요한 물자를 원활히 공급받기 위해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유기전에게 주어졌지만 나중에는 이제 영어 선시정상님들에게 학대 적용되기 시작하죠. 자. 요 관련된 내용들. 금난전권이 왜 주어졌는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금난전권의 권리는 조선전기에 보이는 난전과 달랐다. 조선전기에도 난전이 있었어요. 근데 조선전기 때 난전은 단지 동양형을 사귀된 불법행위를 금하는 것이었는데 이걸 넘어가서 비시정계 상인들의 상업활동을 금하는 권리였다. 비시정계 상인들이 성정에 따른 시정상인들의 어떤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왜냐면 이들을 이제 예방해줘야지 국역을 계속 담당할 수 있죠. 정부가 원하는 물품들을 이들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보호 육성으로서 국과 수위에 필요한 물자를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한 거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7번도 이제 조합 관련된 문제가 됐어요. 이게 이제 뭐와 관련된 거는 대만 사건 관련된 거에요. 대만 사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정학론이 일어났잖아요. 정학론자들이 이제 하니까 이들은 이제 뭐냐면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전학론자들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 이제 시권자들은 이들을 쫓아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또 반략이 나오고 그래서 불만이 있으니까 그 불만을 바꾸는 뭐냐면 포출시키려고 했어. 그래서 대만 사건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와가지고 강화도 조합을 맺고 그런 식으로 일어났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있는 거에요. 그 대만 사건을 걷고 나서 이제 맺어진 조약이 있는데 1청 양호관의 호관조관 및 호관증서에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기흑과 니은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쓰고 기흑에 대한 인식의 1번에 지극결정에 어떤 명분을 저는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타이안 상반. 타이안 상반은 뭐냐면 타이안의 원주민들이 있어요. 고산족이라는 그런 원주민들이 있는데 있고 요게 1번국 송민은 뭐에요. 오키나와인들이죠. 그래서 이제 요게 중국의 입장에서 청나라는 입장일 때는 타이안 원주민을 허베지이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일본군 오키나와인들이 대만에 가서 이제 있다가 이 타이안 상반들 원주민들 죽으니까 우리는 이거는 우리 국민이 아니다. 청나라는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 인식했고 일본군들은 이제 뭐냐면 누쿠민이 아니라 일본인이 아니라고 인식했어요. 근데 일본은 일본이라고 인식했죠. 누쿠민들. 자 이렇게 이제 인식 관련된 거에요. 청나라는 입장에서. 기흑에 대한 인식이 일본의 디귿결정에 어떤 명분을 썼는지 이해하면. 그 청양인주의 주장을 하얘지민의 논리였다면 타이안은 이제 뭐냐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에요. 그 청나라는 삶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당시 타이안은 무주주야. 그래서 무주주의 공격한 건 청나라는 공격하는 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논리가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청의 주장 하얘지민에 따라서 타이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청의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땅들은 이제 청나라는 영토가 아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무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격해도 된다. 청나라는 공격한 게 아니라 무주주의인 타이안을 공격한 거다. 이런 논리는 나온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지만 일단은 한번 읽어볼게요. 7번. 자, 방시 청국은 타이안의 원주명 하얘지민이며 유쿠미는 일본이 아니라는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정학론 전병 이후에 남아있는 정군의 불만을 외부 돌리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용했는데 즉 청나라의 하얘지민 논리를 타이안 남부를 무주주의로 간주하고 침국의 결정도 했다. 그래서 대만출병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그레 사건. 디그레 사건은 이제 뭐냐면 여기 일본군의 본인은 생분에게 죄를 묻기 위해 마침내 병사를 보내 생분을 실책을 하였다. 이걸 이제 대만 사건. 대만출병이라고 하죠. 자, 이 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가 국내 정책을 이용했던 이유를 기수해보시오.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냥 전한론 전병 이후에 남아있던 정군의 불만을 외부 돌리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용한 거야. 외부의 불만을, 내부의 불만을 외부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다. 이게 이제 정형적인 이제 뭐냐면 좀 약간 일본의 논리죠. 독재 정치의 논리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니은 조약 이후에 니은에 거주한 지역이 될 일본에 그 조치를 쓰시오. 이게 이제 보면 일본군의 속민, 오키나와 거주한 곳을 어떻게 했냐. 예전에 루쿠왕국이 있었죠. 루쿠번을 줬는데 이제 루쿠번을 폐지하고 오키나와 현으로 설치했어요. 예. 그래서 루쿠을 방압했는데 이걸 루쿠초번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루쿠초번은 동아시아 교과에서도 있는 용어니까 에어두시고 요거를 좀 더 이렇게 띄어쓰기가 잘 됐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그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60... 69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는 69번이에요. 자, 다음은 서양중세서와 관련된 자유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어디 봤던 거죠?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거 지도를 빼왔어요. 여기는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 프랑들 지역을 얘기하죠. 프랑들이죠. 프랑들 지역은 오늘날 그 당시 벨기에 있는 이제 벨기에 벨기에 남부지역은 프랑들 지역이라고 아, 북부지역을 프랑들 지역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백년전지에 발발했다. 발발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니은이 차지하고 있는 니은, 니은, 디귿지역을 공룡을 프랑스 측에 무료라고 주장하면서 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때 이제 니은이 차지하고 있는 인문의 에드워드 3세가 차지하고 있는 디귿지역은 가스쿠르 지역이야. 가스쿠르 지역은 이 지역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이제 뭐냐면 프랑스가 우리 땅에 우긴 거야. 옛날에 이제 뭐냐면 그 에드워드 3세가 제도 신서서약을 안 했다는 핑계로 이 땅을 이제 몰수하겠다고 선언하니까 그래서 이제 반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에드워드 3세의 기간을 오랫동안 통치했다. 15세에 직위하면서 몰친의 3점을 받긴 했지만 그의 지지에는 잉글랜드 정치 발전이 중요했는데 잉글랜드 의회 정치에는 좀 확립했던 사람이 에드워드 3세요. 그래서 의회 권한 가능한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3세와 백년전쟁과 연결시켜서 한번 문제를 내봤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당시 영국의 기역지역을 중요시 여긴 경제적 배경에서 기역지역의 명칭을 변기에 쓸 것 해서 조건을 달았죠. 프랑스 지역 관련된 내용은 영국이 되게 중요하죠. 프랑스 지역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알 때 프랑스 지역은 영국의 양모의 주요 시장으로써 양모 수출에 관한 간세는 영국의 주요 수위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역에 들어갈 것은 가스쿠노죠. 가스쿠노 이 지역이에요. 보르르 지역도 여기에 들어가 있죠. 여기 포도주 선지로 되게 유명해요. 여기 가스쿠노 지역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자 디그리 지명과 니은의 간지를 쓰는데 에드워드 3세 때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기 그 치안판사 제도 치안판사 치안판사 제도가 마련했는데 치안판사는 이제 뭐냐면 지방에 있으면서 주로 이제 치안이나 가변 범죄들을 이제 뭐냐면 사법권을 받을 수 있는 사법권까지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지역의 치안이나 사법권 변자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치안판사에요. 치안판사 그래서 이 치안판사는 주로 누가 맡았냐면 젠틀이들이 맡았어요. 젠틀이 계층들이. 이 젠틀이 계층들이 이제 바탕으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지방의 영향력을 자극했는데 영국하고 프랑스가 절대완전이 좀 다른 게 뭐냐면 프랑스가 어떤 절대완전을 이제 강하면서 지방의 지방간을 파견했거든요. 곳곳에. 근데 영국 같은 게 그리지는 못하고 주로 지방 말단은 이 치안판사들이 담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제 절대주의를 반대하는 경향들이 반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여기에 청교도가 확산되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에드워드 3세 때는 위의 권한을 인정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의의 승인 없이 직접 쓰여 증수하지 않는다. 반세에 대한 의의 통제권을 인정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치안판사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8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에드워드 1세 때 이제 치안판사 기호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에드워드 1세 때 주 장관과 조사관의 감독을 위해서 치안 유기관을 선취했는데 그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고발자를 체포한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1329년 중재인의 재판 권리를 가정해서 치안판사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에드워드 3세 때 권한이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9번을 볼게요. 역사학의 쟁점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남색 책 보면 역사학의 쟁점 7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뭐 시대구본 논쟁이 유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약간 좀 외곽지역에 문제를 냈어요. 이렇게 이제 중심부가 있으면 약간 외곽지역 음 그래서 남색 책을 좀 다독하신 분들 좀 어 그 풀 수 있는 부분을 했는데 역사가 이제 순환되냐 안 순환되냐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나성형 순환가죠. 순환사관이란데 이 순환사관은 역사가 반복된다는 거지 인간의 이제 뭐냐면 감정이나 그 욕구는 동일하기 때문에 예전의 사람이나 지금이나 뭐 앞으로 미래의 사람이나 인간의 DNA를 이제 타고났으면 동일할 거다. 그러니까 내용은 약간 다르신 분들만 형태는 비슷할 것이다.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있고 이런 것들 이제 내용을 순환사관 여부를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기억의 전제를 쓸 것 자 여기 보면 역사에서 개별적인 반복적인 유형적 반복이 일어났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비슷한 유형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야. 그건 뭐냐 인간성의 기본적인 욕구가 시공간을 통해 동일했기 때문에 자 권력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네.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예전에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도 그렇죠. 김정은 보면 절대 권력을 시들면서 부패하고 뭐 그러잖아요. 결제장치가 없다 보니까 자 앞으로 그럴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인간성의 기본적 욕구가 시공간의 초에 다 동의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성립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ㄴ과 ㄷ의 용어를 써라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자 자료 가할 사관에서 발행된 것은 ㄴ은 역사가 답답하지만 정확히 동일한 반복 반복이 아니라 그 위생이나 수준이 발전된 양으로 반복한다는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보통 그 역사의 발전을 이제 삽정유물로에 따라서 이제 했던 그 거죠. 마르클스가 마르클스는 이제 생산수단의 발전 단계에서 이제 역사가 계속 이렇게 어 항상 된다는데 여기 보면 똑같은 유형이지만 약간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원시 공당제사의 노예 그 노예 제사의 고대 노예 제사의 공공제사의 자본주의사의 사회주의사의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을 통한 어떤 갈등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있어도 동일하게 이제 있고 이 생산수단 갈등은 이제 인간의 어떤 욕망이 이제 빚어진 결과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반복될 때 똑같은 형태로 계속 이게 평형적으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발전하면서 나성형적 발전으로 가간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달성될 것이다. 라는 건데 이게 좀 믿음이죠.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발전될 것이다. 이게 나성형 발전사관이다. 나성형 순환사관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면 또 이런 이제 나성형 순환사관은 역사적 교훈하고 연결됐어. 인간의 역사는 유용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전에 있는 사건들을 파악하며 거기에 고론을 얻어서 현실의 문제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순환사관은 뭐와 연결되냐면 교훈적 역사관과 연결된다. 그래서 순환사관은 교훈적 역사관과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 뭐 투템키지스 관련된 내용 쓸 때도 순환사관 쓰고 교훈적 역사관 쓰고 이렇게 하면 서로 연결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역사에서 역사의 유용이 반복됐다는 관점은 나자류에서 말한 거죠. 역사에 일어난 상향 개별 사건을 하나의 일반적 경험으로 일반화시켜 뭘 얻었든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가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 지문군자란 앞사람의 말과 지난 행정의 말이 하고 법을 샀는데 이게 다 교훈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교훈이 될 것을 남겨준다. 순환사관은 교훈과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획과 디귿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 역사교육 입장에서 비판 내용을 한 가지 서수하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유용적 방법이 되고 그 다음에 교훈적 역사가 된다.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역사학계 비판 내용이죠. 역사 교육에 관한 비판 내용이죠. 그래서 역사 교육 입장이니까 역사 교육 입장에서 그 입장을 쓰라고 하는 건 이거는 그냥 안개에서 쓰시면 될 것 같거든요. 남색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쭉 읽어볼게. 되게 많아요. 자 역사 수업은 과거 사실에 직접적인 교훈 없기보다는 현지와 유사한 상황과 조건에서 과거 사람들의 행동 행위를 축출하여 비교하는 악목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사건이나 행위가 외향적으로 현지와 유사하게 보이더라도 그 사이에 가로 높인 시간을 뛰어넘어 현지의 실질적 도움을 되는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시공간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성과 태도가 달랐었기 때문에 과거와 현지의 상황을 시대적 배우는 과 함께 비교하는 건 자극 중요하다. 역사 교실에서 과거 인간에 대한 평가나 사건에 대한 교훈을 전하는 활동은 과거 사회 및 현지에 대한 총체적 이해의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역사의 교훈과 효능은 역사학습의 목표가 역사 탐구의 결과를 얻는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색 책이 있는 내용이니까 한두 가지만 좀 애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나 해석을 한번 낸 거예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고유의 합해 정책과 관련된 거죠. 고유의 합해 정책은 한 두 번 나왔죠. 그리고 이제 성중 때하고 숙중 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에서 말하기엔 금호는 천지의 정기며 국가의 보배이다. 근래에는 가득한 백성이 몰래 굴지를 섞어 주저하니 이제부터 유통한 은병은 모두 표현한 것을 영국이 격시로 하고 이게 뭐냐면 악화를 만든다. 은하를 은혜에다가 구리의 합금을 시키는 거죠. 같이 이렇게 떨어진 것을 이렇게 해서 은병하고 은호를 속여가지고 은하 속여서 가득한 건데 이걸 막기 위해서 국가가 포준적인 양식에 따라서 포준적인 순도에 따라서 거의 99.9% 순도에 따라서 뭐냐 국가 주도하겠다. 은병을 만들어서 하겠다. 근데 이제 이게 숙중 때 발견한 은병 관련된 내용인데 이걸 이제 뭐라고 또 했냐면 본국의 지형을 따라서 이게 할구 라고 하죠. 할구 할구 이렇게 생긴 걸로 알겠는데 이렇게 생겼나 하여튼 이렇게 생긴 걸로 알겠어요. 그래서 모양이 할구 이렇게 해서 했다. 할구의 어떤 그게 뭐냐면 어원적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할구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고려가 저료에 또 나오는데 이건 쭉 읽어보시면 이제 뭐냐면 저하와 관련된 거예요. 저하 거기 후기 때 교초에 영향을 받아서 저하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있는데 자 이제 보겠습니다. 기획이 주주했던 정보기관 예전에 시험 문제였죠. 의천에 뭐냐면 권위를 받아서 만든 주전도가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할구 그 다음에 디귿관련 화폐 이건 쉽죠. 종이전을 만들어서 화폐를 삼키는 저하죠. 그 다음에 이 화폐가 발행된 경제 배결 선수애부권 이건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 심프샘이 있어요. 그 다음 화폐정책 관련된 내용은 심프샘 내용이 좀 약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화폐 관련된 내용은 심프샘 읽는 내용을 창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은구리 수요에 따른 고려의 은구리 유치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은구리와 대체할 수 있는 지폐가 필요했다는 거 농민층 사이의 교환이 발달되어 저같이 합해가 필요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렇게 있고 이거 좀 위에서 올릴게요. 제가 편집이 잘못됐어. 그래서 저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번을 보면 여기 있는데 심프샘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저폐는 가볍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발행하기 때문에 관리가 편했고 제정을 쉽게 장악할 수 있었다. 고려의 말 방사장은 당시 민간에서 널리 쓰던 추포에 유통을 금지하고 간주도에 타폐를 주저할 것과 저하를 사용할 것을 권위했다. 추포라는 것은 좀 지지 떨어진 옷감이죠. 요 때 추포는 주로 마진물이죠. 마포 3배죠. 3배. 3배에서 좀 떨어진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공양상 4년에 최초에 집핀 저하를 발행했는데 저하가 널리 유통되진 않았어요. 또군요. 그래서 이제 교초 같은 경우에는 연간화회에서 이게 이제 소금을 살 때 이게 뭐냐 교초를 이제 내고 사야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가치가 유지가 되는데 저하는 그냥 종이 똑같이 불구한 거죠. 그 당시 뭐 중앙은행을 통해서 뭐 신용관리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권료를 쓰지 않았다. 그래서 조선초기 때까지 있다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자 다음은 러시아 근현대사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2월혁명 또는 3월혁명이라고 보이죠. 2월혁명과 3월혁명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 이제 여기는 이게 뭐와 관련된 권위냐면 여기는 소비에트 권위야. 소비에트 그래서 정확한 방식은 노동자 병사 대표 소비에트죠. 그 당시 2월혁명 과정에서 만들어진 3월혁명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레고리오가 이제 뭐냐면 그 유리수 유리수 여기에 따라서 2월혁명 또는 3월혁명 이렇게 불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건 명칭은 그래서 이제 과자료를 고려해서 기억에 일어난 배경을 서수하시오. 그래서 이제 시위는 이제 뭐냐면 2월혁명 3월혁명 배경인데 자 10월혁명 11월혁명 과 달리 이 당시 이제 배경은 10월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볼스티피크가 주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2월혁명 같은 경우에는 자연발생 쪽이 일어났어. 그러다가 이제 증거가 커지고 그 과정에 지도부가 필요하니까 노동자 병사 대표 소비에트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 배경을 이제 보면요. 러시아의 전제정책에 오랜 비율적인 수행이 야기된 국물공급체계에 붕괴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여기는 추가하자면 러시아 전쟁 1차 세계대기죠. 예. 1차 세계대전을 좀 추가해주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어. 국물 부족 형성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자연 발생점이 붕괴 때문이었고 여기에 볼스티피크가 참여한 건 아니에요. 예. 12월혁명과 달리 볼스티피크가 참여하지 않았다. 나중에 이제 뭐 소비에트에서 이제 뭐 볼스티피크가 이제 뭐 참여한 것이지만 이때 3월 2월 혁명 주도할 때는 자연발생점 주도계층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날 가직 후에 조직된 임시정부에서 개혁정책 한 가지 쓰시오. 그래서 이제 가 후에 입험민주당 정부가 만들었죠. 부류주의와 이제 출신 루프프가 중심에서 그 당시 이제 그 소비에트가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에서 불구하고 2단계 혁명론에 있어서 정권을 차지 않았죠. 그러니까 정권 참여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임시정부 개혁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이제 국민과 여러 사회 조직의 시민적 자유를 가해지는 모든 자유를 제약을 없애고 소수민족과 소수계급에 대한 불평등을 폐지한다. 계급, 신분, 인종, 종교의 차이를 넘어서 모든 시민들의 동등한 권리가 부여되고 정치범에 대한 대상면을 뭐냐면 선포한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이제 뭐냐면 노동자 그 당시 병사 대표 소비에트 그래서 3월 혁명과 2월 혁명 같은 경우에는 중심세력이 없었잖아요. 중심세력이 없었지만 나중에 이제 규모 커지면서 중심세력이 만들기 시작해. 이게 이제 뭐냐면 노동자 병사 대표 소비에트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예전에 이제 1차 러시아 혁명 때 노동자 소비에트가 만들어졌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모델로 해서 거기에 병사들이 참여했으니까 노동자 병사 대표 소비에트가 만들어졌다. 원래 이 소비에트는 평일이라는 뜻이야. 어.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소년국가가 만들어지면서 권력기구는 바뀌게 되죠.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기구의 명칭 아까 전에 얘기했고 가 직후에 그러니까 2월 혁명 직후에 니은이 임시형부에 참여하지 않게 된 이런 내용을 쓰시오. 이건 앞에서 얘기한 2단계 혁명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아노프의 2단계 혁명론. 자본주의 단계 혁명이기 때문에 소비에트는 그 정치 권력 획득 대신에 자유주의자들의 정권을 견제기구 정도만 있다. 그래갖고 2단계 이제 3월 혁명 직후 2월 혁명 직후죠. 네. 하여튼 2월 혁명 직후에 권력의 이혼화가 일어난 그래서 임시정부와 함께 또 함께 이제 이제 소비에트가 이혼화됐고 이걸 하나로 통합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랭잉이죠. 랭잉 사월태주의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 일원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11번 보겠습니다. 자. 자. 2월 혁명은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에 비견된 러시아판 불유자 혁명이며 따라서 이 혁명 직후에 자본주의의 단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제 경제는 자본주의 원칙화되어 편지되는 거라 하며 물론 정치 권력도 불유자에게 돌아가야 된다. 자. 이런 자본주의 단계에서 민중의 기구인 소비에트는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대신에 자유주의자들의 정권의 전제 기구 정도 존재의 의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2단계 혁명론은 굉장히 큰 영향을 하죠. 맨세비키에도 심지어 볼세비키도 2단계 혁명론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다음에 사회입헌인주당 있죠. 사회혁명당. 이 사람도 처음에 안 받아들이고 나중에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볼세비키는 나중에 2단계 혁명론을 구정하죠. 사월태제. 사월태제를 통해서 뭐냐면 부류제화혁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동시에 뭐냐면 프루니터 혁명이 진행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프루니터 혁명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부류제화혁명이 완성되지 않아도 곧바로 프루니터 혁명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사월태제의 뭐냐면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2단계 혁명론과 결별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볼세비키가 이걸 약간 비판적으로 비판했지만 약간 병용해서 받아들였는데 이때는 안전히 연을 끊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2번 문제 볼게요. 자 12번 문제는 일제강제 항해운동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관련된 내용은 대혁명당 그 당시에 간내에서 뭐냐면 하나도 좌우로 합치지 않은 통합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좌우합작운동 같은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문제 풀면서 좀 보겠습니다. 자 니은결성에 큰 영향을 줬던 기획에 들어갈 정당의 명칭을 쓰시오. 그래서 이제 이게 민족유일당 운동이 이제 일어나니까 이때 이제 뭐냐면 그 안창호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요 운동창은 대혁명당이야. 아 그래서 대혁명당을 주장해서 일당 그러니까 소비에트식 그 일북 일당주의를 내세워서 하나로 뭐냐면 합쳐야 된다. 이렇게 방이 불현된 게 아니라 하나 합쳐고 임시정부조차도 요 대혁명당에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3차 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임시정부가 이제 이제 뭐냐면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요런 측면에서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임시정부가 이제 앞으로 이제 대혁명당을 만들면 임시정부 청산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행정부 기능구나 공무원 기능 의정원 기능을 강화시켜놨어요. 예. 이걸 제가 이제 예전에 근현대에서 강의할 때 좀 얘기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획을 조직하려고 한 이유를 가해자료를 이제 청구해서 선수하시오. 자. 대혁명당을 조직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는 이제 가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조건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조건에 맞는 배경을 쓰셔야 되겠던데 여기 보면 국민당 국벌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 젊은이 이제 중국의 국민혁명에 동참했고 그들은 국민혁명을 통해서 한국의 수소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놓겠다. 이런 것들 배경이죠. 요거는 아까는 못 들어보실 건데 중국 개정한국사 시멘스 교과서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한번 적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대교단체의 명칭을 쓰고 이은에 결련된 대외적 배경을 써라. 그래서 이제 중국 관내와 만주에서는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났고 초기 27년 중국의 관내 민족운동단체를 연합해 상하이에서 뭘 개최했냐면 그 당시 이제 한국독립당 관내 촉송에 연합해 했어요. 길도 나오면 못 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여기 책 벗고 썼거든요. 뭔가 이게 단체 명칭 등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놓고는 이제 뭐냐면 너무 분열되어가지고 제대로 동료운동도 보태고 물론 이제 정신은 중요하지만 그게 단결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좀 안타깝지만 자. 했지만 이제 뭐 논의했다가 결국엔 안 됐죠. 뭐 그렇게 됐는데 자. 하여튼 민족유일당은 왜 결렬됐냐 라는 것을 대외적 배경을 써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또 중국의 정세와 코뮤텐 지시와 관련돼 있어요. 중국 관내 통합운동이 잘 안 됐던 건 뭐냐면 1927년 제1차 국공합작이 깨지고 코뮤텐 등은 사회주의 세역에게 민족주의 세역이 결별을 요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과정에 또 신간에도 국내에서 또 해체되죠. 해소되다. 해체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요. 어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그게 뭐냐면 전공비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지금 앞에 인증번호 좀 얘기했죠. 인증번호 얘기한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쉬었다가 이제 전공비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안녕. 안녕.